김두일 작가 이수정이 인정한 줄리 1. 이수정 국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김건희라고 쓰고 줄리라고 읽는다. 김건희. 줄리 논란에 국모선거 아니잖나 라는 발언을 했다. 김건희. 국모선거 아니잖나. 맞는 말이다. 처음 맞는 말이다. 국모선거는 아니다. 그런데 영부인을 뽑는 선거이기는 하다. 영미권에서 왜 대통령 부인을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는지 알아야 한다. 김건희. 이수정은 방송에 나와서 주로 사람을 분석해서 입을 털던 사람인데 이 정도로 분석 능력이 훌륭할 줄이야. 윤석열은 정말 대단한 선대위원장을 영입했다. 김건희.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정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상 줄리 논란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크리스탈리 이수정의 활약이 더욱 기대가 된다. 김두일 작가. 크리스탈리 이수정 주얼리 크리스탈리의 활약이 더욱 기대가 된다. 김두일 작가.